문재인 정부 출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11월 29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인터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낸 김종인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김종인 대표 전 대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정 전반에 어디 하나 편한 곳이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문제 자체를 모르는 게 더 문제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한 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참모들이 써준 걸 얘기하는 것이다. 북한 말만 따나 아래 사람이 써주는 것만 줄줄 읽는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본다. 나는 문 대통령이란 같은 당에 있으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경험해 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대권을 쥐는데 혁혁한 공언을 했으니까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도 현재의 대한민국 혼란과 역경의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은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문제 해결 가능성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은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첫째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고 둘째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괴뚫어 볼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극도의 어려움과 혼란함을 경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김종인 씨의 진단이고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2020년은 물론이고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우리 사회는 날로날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임기 말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여권의 두 개의 법안 강행하기 밀어부칙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당이 선거법을 개정하고 공수처인가 뭔가를 만든다는데 왜 필요한지 납득을 못하겠다. 연동행 비례대표제 연비제는 독일이 대표적인데 2차 대전 패전국이란 특수 때문이다. 다시는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특정 정당의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서 연비제를 한 거다. 왜 그런 제도를 굳이 가져오나 집권당이 총선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패하고도 패했다는 말을 안 하려고 말이다. 정의당도 꿈을 깨야 된다. 연비제한다고 의석이 확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김종인 씨는 왜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단정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저런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는가. 강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자신이 없으니까 선거법을 개정해서 국민들이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힘을 합쳐서 일당 행세를 하기 위한 선거법 계약이다라는 것이 김종인 씨의 판단입니다. 결국 여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치라는 것도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집권 여당이 어떤 선택들을 내리고 그 다음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을 자꾸만 비정상적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무엇이든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다수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올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올바른 일을 해야 되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일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건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2개의 법안은 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계약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고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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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